인류의 역사는 한계를 향한 도전을 통해 끊임없이 자유를 확장해온 여정입니다 어둠의 제약을 이겨내기 위해 전구를 발명했고 두 발의 힘을 넘어서 바퀴로 세계를 개척했으며 중력을 벗어나 하늘을 나는 꿈을 실현했죠 지구가 세상의 전부라는 생각을 뛰어넘지 못했다면 달의 발자국을 남기는 순간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혁신은 한계를 한계로 남겨두지 않은 누군가 모두가 상상만 할 때 실제로 가능하게 만든 흔히 선도자라 불리우는 이들 덕분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동안 갇혀있던 소통의 자유를 무한대로 넓혀줄 또 하나의 상상이 우리 앞에 현실로 펼쳐집니다 갤럭시 폴드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스마트폰의 틀을 벗어나 우리에게 전에 없던 경험과 더 큰 자유를 펼쳐줄 이 새로운 혁신의 아이콘은 말하는 듯합니다 한계란 극복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갤럭시 무한한 자유를 펼치다 갤럭시 폴드 5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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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